선행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일은 통상적으로 나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전쟁에서 적군을 많이 죽이는 것은 오히려 선행이라고 영웅이라고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물론 나쁜 일이지만은 총기를 난사하면서 광란하는 어떤 범죄자를 그냥 체포할 수 없어서 총으로 사살하는 것은 그건 악행이라고 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위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선행의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선행인가 하고 따져서 묻는다면은 그 사회에 이익을 주는 행동이 선행이고 그 사회에 이익을 주지 않고 도리어 해를 주는 행동을 악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은 태평양 전쟁 시대에 일본 군인들은 군함이 침몰할 때 탈출하지 않고 그 군함과 운명을 같이 하면서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는 것이 선행인지 나쁜 것인지는 그들만의 생각에 따라 다른 겁니다. 우리들 생각이나 혹은 그 당시에 미군은 군함이 침몰하면은 전부 보드를 타고 거기서 탈출을 해서 다시 그 인력이 전쟁에 재활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들 입장에 보면은 군함과 같이 죽는 일본 병사들이 바보스럽고 그거는 틀림없는 악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의 임금에 대한 충성이고 지상의 선행이라고 생각했는 때문에 죽음을 택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행이니 악행이니 가능한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그 사회에 이익되는 행위를 주로 선행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의 선헌들은 이 선행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한테 남겼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기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은인은 선행을 감추고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것을 퍼뜨린다 하였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무슨 돈을 좀 줘서 선행을 했다든지 남이 가난한 것을 도와줘가지고 선행을 했다 하면은 그 선행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이 이것이 미덕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내한테 이런 것을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걸 드러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캐롤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때문에 남에게 좋은 일을 쪼매 해놓고 생색은 산만큼 내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톨소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니다. 그대의 선행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보수를 구하지 말라. 선행은 조금 해놓고 보수는 크게 바라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그대의 선행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보수를 구하지 말라. 그것은 이미 그대의 마음속에 충분히 받았다. 또한 그대가 저지른 악행의 보수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너의 영혼 속에 박혀있다. 너의 영혼의 괴로움이 다른 데서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바로 너의 악행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게 돌서이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 기쁨은 받는 사람보다도 더 기쁩니다. 남에게 선물을 받아서 써도 좋지만 주는 기쁨도 또한 받는 기쁨 보다가도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거두어야 한다. 사람을 때리면 그대는 그 대가로 괴로워해야 한다. 사람에게 선을 베푸면 남도 그대에게 선으로 답하리라. 그대가 만일 평생 선을 행한다면 아무리 회피해도 그 보수는 반드시 그대에 돌아온다. 우리가 옛날에 물리시간에 배웠습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그건 물리적인 현상뿐 아니라 사회적인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에게 베푸면 그 베푼 대가는 어디를 통해서도 반드시 내한테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거울을 보고 웃으면 거울에 비치는 내 상도 웃고 거울을 보고 썩내면 거울에 비치는 내 상도 썩내립니다. 그래서 남에게 베푸면 그 베푼을 받았는 사람이 내한테 안 돌려줘도 어디서 돌아와도 그 대가는 늘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대가를 바래서 선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행의 대가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이 남겼는 교훈을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죽어서 하느님 앞에 나설 때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첫째로 돈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죽어 저 세상에 갈 때 돈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역전을 세 푼 입에 물려주는 수도 있는데 그 돈도 자기 힘으로 입에 무는 것이 아니라 마상주가 입에 물려줘서 겨우 돈 세 푼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저성에 가져갈 수 없는 것은 친구이고 친척이고 가족입니다. 그러나 저성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착한 일을 저성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의 교훈 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도 우리 도양에서도 내가 이 세상에 지은 업은 저 세상까지도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서양이나 도양이나 생각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자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선지가는 피로여경이오 적불선지가는 피로여앙일이라 앙일이라 그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집안에 경사가 필요한 만큼 오는 것이 아니라 남아도울 만큼 오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경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끊임없이 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것입니다. 세네카 선생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에게 선을 베푼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을 베푼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은 남에게 베푼 착한 일의 보수를 이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하고 그 행위 속에 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내한테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일을 했다는 의식은 인간에 대해서 최고의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고 그날 밤에 자리에 자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보수는 물질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와 같이 크단한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 때문에 착한 일을 하고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착한 일을 하고 그 일을 당장 보지 않으면 마치 풀 속에서 남몰래 자라고 있는 호박과 같으니 모르는 중에 저절로 복이 옵니다. 이 말은 풀눈풀 속에 호박이 자라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을에 대해서 풀이 시들고 나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 크다란 누런 호박이 아주 잘 익었는 것이 나타납니다. 착한 일을 한 보수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일을 하고도 그 손해를 보지 않으면 뜰앞에 봄눈과 같아서 반드시 모르는 가운데 모든 복이 차차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착한 일을 했는 과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도 호박이 주렁주렁 달리듯이 내한테 달려오고 악한 일을 했는 그 악행은 눈에 안 보이지만 봄에 쌓였던 눈이 슬슬 누가 없어지는 것과 같이 내 복이 다 달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도양의 명은 최근담 속에 이런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